부동산 전월세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방은 복현동 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복현동 JS 해피빌 입니다. 방이 많이 크고 가격이 저렴한 곳입니다. 300에 30만원 옷장 신발장 많이 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문이 없구요. 정말 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실을 보실 수가 있고 베란다 공간이 많이 또 늙은 구름 구조입니다. JS 해피빌 이었습니다. 복현동 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빈방종 CO.KR에서 JS 해피빌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